제니 제니 아빠를 기다리나 제니 이리와 제니 제니 이리와 이리와 옳지 여기 앉아 이리와 제니 아빠 기다리나 이리와 옳지 이리와 이리와 여기 앉아 제니 어서 이리와 제니 이리와 앉아 제니 이리와 제니 이리와 이리와 제니 제니 이리와 제니 어서와 이리와 제니 여기 앉았다 여기 옆에 앉아 제니 앉해 어서 앉아 앉아 제니야 삼촌 옆에 앉아라 아빠만 기다리지 말고 삼촌 옆에 앉아 그래 아이고 앉았어 제니 삼촌하고 앉아있자 손 줘 제니 손 줘 손 줘 제니 이리 와 어디 가노 이리 와 앉아 빨리 제니 앉아 제니 앉아 제니 앉아 앉아 빨리 제니 손 줘 손 손 줘 빨리 삐졌어 아빠 보고 싶어 삐졌어 제니 손 줘 손 줘 빨래 손 줘 빨래 제니 손 줘 빨래 손 손 줘 손 어디 도망가노 제니 어 어 제니야 제니 어디 도망가려고 하노 응 우리 제니 아이고 제니야 앉아 빨리 옳지 아이고 저놈 시끼 귀찮게 하네 우리 제니를 왜 제니한테 물 나노 하지마라 인마 제니도 귀찮게 왜 제니한테 물 나노 하지마라 인마 성격도 급하네 어 니 아들인가 보네 어 니 아들이라고 시키야 제니한테 그라노 키도 안 다니는데 키도 안 다니는데 응 아 누구 안 가르쳐 줬는데 어 어째 그래 잘하노 니는 그런거는 제니야 쟤가 괴롭혔어 어 그래서 그랜거야 귀찮아서 삼촌이 몰랐네 제니 이리와 삼촌 말려줄게 이리와 어 삼촌 말려줄게 이리와 제니 삼촌이 말려줄게 이리와 이리와 삼촌 옳지 이제 삼촌 알았으니까 말려줄게 앉아 제니 앉아 이제 앉아 어서 앉아 어 앉으면 안 돼 걔 때문에 어 걔 때문에 앉으면 안 돼 어 아유 제니 똑똑하네 삼촌보다 더 똑똑하네 제니야 삼촌보다 더 똑똑하네 어 그래서 제니 때문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나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도망다니네 우리 제니 도망다니네 삼촌은 말려주는 사람 아니야 삼촌은 말려줄게 어 내려가고 싶어 어 저 무스마가 귀찮게 하나 제니야 저 무스마가 귀찮게 해서 내려가고 싶어 어 거기 있으면 안 건드리나 어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무스마야 거기 있으면 안 건드리나 니가 어 무스마야 니가 거기 있으면 안 건드리는가베 어 무스마야 거기 있으면 안 건드리는가베 어 제니야 거기 가면 또 따라가고 거기 있으면 또 안 건드리고 어 그렇게 하구나 어 제니 고자질쟁이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알았어 이리와 어 이제 고자질 다 했어 어 삼촌 이제 고자질 다 했네 이제 어 어 어 아이고 저거 가서 저 무스마 또 저라네 저 무스마 저거 아이 무스마야 아이 무스마야 어 제니야 어 그래 할말 다 하네 이 제니야 어 우리 제니 할말 다 하네 어 그래 그래 이제 말 잘 듣네 앉아가지고 그래 아이고 제니야 할말이 있었어 삼촌한테 할말이 있어서 그랬어 어 이제 할말 다 했네 이제 다 하니까 앉아오네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제니 어 그래 그래 삼촌 뽀뽀했어 어 삼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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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